뭐, 뭔데? 뭐야? 바닥에? 뭐야, 저거? 뭐야? 숱이야, 뭐예요, 저거? 뭐야? 어? 야... 장수풍뎅이. 아, 그 장수풍뎅이? 네, 알랐어요, 지금. 장수풍뎅이를... 야, 참. 거기 애벌레 엄청 많죠? 야! 야, 뛰쳐라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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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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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있다. 와! 와! 야, 나 진짜, 야! 난 친구야, 나 너랑 안 맞는 것 같아. 쟤 뭐야! 야! 와, 나 진짜! 그 알을 뭉텅으로 만대거든요. 우와! 야, 많이 컸네. 우와, 진짜. 엄청 컸네! 우와! 희철아! 와, 형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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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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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와, 와! 아, 형! 아, 형! 아, 형! 아, 형! 아, 형! 아, 형! 장수풍뎅이 어떻게 생겼더라? 장수풍뎅이가 여기 있잖아 형님. 엄청 귀엽다 이거. 장수풍뎅이. 그래 얘가 저렇게 되는구나. 그래 나 장수풍뎅이. 장수풍뎅이 너무 귀엽잖아 너무 멋있지. 아 저런 거 좋아하시네. 너무 귀엽잖아 너무 멋있지. 장수풍뎅이는 멋있는데 알이 너무. 형님 제가 몇 마리 분양해 드릴게요.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. 오. 아 그게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. 저렇게 변하는구나. 이거 거기 나왔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. 봐봐 형님. 여기 머리 여기 배 있잖아요. 와 공격하는 거 봐.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하면 손톱 딱 깎인다고 이렇게. 아 진짜 손톱이 잘려? 손톱? 어머. 시철아 일로 와봐. 손톱 좀 잘려줘. 길다. 길다. 길어. 길어. 일로 와봐. 길어 와봐. 길어 와봐. 길어 와봐. 길어 와봐. 길어 와봐. 엄마도 아니고 안 가. 동생이네 이라든. 손톱은 자르는데. 오. 어몽길인 줄 알았어. 막 등산하네. 와. 등산하네. 어몽길이야. 걷는 거 좀 봐줘. 어. 야 그래. 아니 얘가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하다. 표정 봐. 신부 싫은가 본데. 싫지 여자들은. 그래.